안녕하세요! 소금을 사용합니다. 소금을 넣어주세요. 소금을 넣어주세요. 소금을 넣어주세요. 소금을 넣어주세요. 오른바라 오른바이 사모장 오른바이 오른바라 고추스티 두부 구출 하나 안전 맞추는 거 ㅇㅇ 비는 하루 종일 왔다, 안 왔다, 응 왔다, 안 왔다 committed collaborate 빨래도 너럿인데 다시 걷.. 걷어들고 이상해.. 몰라 장마철이라 보니까 그런지 장마 걷.. 걷었때는 안해 난 안해 기후변화 때문에 왔다가 안왔다 왔다 안왔다 걔는 다른 집이 있어요 아크라콘서 그니까 뭐.. 만약 빨래라도 넓었으면 누가 집에 없으면 빨래 다 젓겠다 알겠다.. 이렇게 으 으 으 으 냉동 병원에 또 갔다 와야 되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 으 에 엄마 장애인이 시에서 해주니까 싸게 해주는거지 폐쇄연에서 했으면 500만원, 600만원 달래야 될거 보다 시에다가 한 300만원, 그 때 한 300만원을 한거 같은데 사제는 뭐 하나 사제는 비싸 자유주보다는 뭐 하나 이렇게 뭐 사거나 머리 자르거나 하자면 폐쇄연은 막 비싸 시에는 싸 머리 자르는 것도 싸게 하곤 폐쇄연은 막 비싸 우리 돈이 비싸더라 폐쇄연은 가면 해도 헐련드로 간드라 폐쇄연은 가면은 어디 있을까 다 비싸지 숙박은 느낌 톡톡톡 또 special 어쩜card 폐쇄연은 폐쇄연은 정말 softer 빨간 써 Scene 맛있다 두 분 문 열어놔 쟤네도 비오카도 겁나 그냥 문도 못 열어카라 아까도 몇시였지? 3시쯤인가 비 와라 하거든 문도 또 굳히고 나 또 쪼네도 오겠지? 또 와라 또 굳히고 날씨가 요상해 요상해 날씨가 왜 이렇게 요상한 줄 알까? 이상해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고마워